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어제 또 오랜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인포뱅크 오늘도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대감들이 이미 많이 선반영되어 있고 실적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상승 보민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그려주셨는데요. 과연 인포뱅크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두 분의 의견대로 하락할지 멈출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B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인포뱅크 그런데 왜 오늘 멈춥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당도직입적이시네요. 요즘 자율주행 꽂힌 거 아닙니까? 네 꽂혔는데 인포뱅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좀 큰데 아직 보여주는 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차피 자율주행은 앞으로 또 많은 트렌드가 가야 될 상황들이고 선을 보이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어제 로봇 관련지도 요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약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키워지면서 종목들의 테마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인포뱅크가 하는 일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차량에 적합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잘 구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쪽에 어떤 시스템 관련 쪽에 강점이 있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애플카와 관련돼서 애플카에 들어가는 게 카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 쪽에서는 오토솔루션 이런 쪽에 기술 관련된 개발을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수주만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으면 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받았을 때 우리는 애플로부터 이만큼 수주 받고 있습니다. 공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체가 없는 가운데 비밀주의인 애플과 함께 뭘 하겠다는 쪽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 상용화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 내년에 제네시스 G90이 풀체인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레벨 3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 4는 2027년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자율주행은 레벨 4면 2027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데 여기서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24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한 해 치의 4배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절대적인 금액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1,5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주가에 대해서 조금 좀 먼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율주행 테마, 애플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중요시하시는 김민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께서. 그러면 요즘에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그럼 어떤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다 하고 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자율주행 자체가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겠지만 한 번 자율주행, 저도 이제 부분 자율주행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조금 뭔가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다스라고 해서 운전 보조장치가 기본적인 지금 레벨2의 자율 보조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2016년 이후에 대중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연평균 한 10% 정도가 교통사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계속 안전보고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사고 발생 빈도 수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차량이 한 두 건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체적인 안전보조장치를 오토파일럿을 한 경우에는 0.2사건. 그러니까 90% 정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좋을 수밖에 없고 애플이나 구글에서 계속 애플카, 구글카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 사실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최대 1조 9천 조분의 자율시간이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애플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에서 쓰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정보도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지금 게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랑 구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테마가 조금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그냥 다 똑같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센서나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애플카플레이 얘기했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차 문 열 수 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연결해서 다른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연비 측정도 되고 차량 운행 정보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보험이나 여러 가지 연관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에는 관련 인프라가 우선은 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 산업의 확대가 분명히 있어줘야 완전 자율주행차가 덜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저는 우선순위, 지금 좀 빠른 순위를 뽑아보자면 저는 자동차 부품이 가장 먼저 수위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인프라가 깔려줘야 그 다음 여러 가지 시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스마트카 서비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이런 순위로 기업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포뱅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자율주행 산업의 영향이라든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를 두 분이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인포뱅크는 최근에 많이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됐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오늘은 인포뱅크는 상승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